하나 있긴 한데, 하나 있긴 한데, 하나 있긴 한데 경매에서 사시면 됩니다. 좀 비싸겠지만? 경매에서 사시면 됩니다. 좀 비싸겠지만? 경매에서 사시면 됩니다. 좀 비싸겠지만? 좀 전에 왔다 갔어요. 좀 전에 왔다 갔어요. 무슨 일 없겠죠? 무슨 일이 왜 있어? 아, 그날 거기서 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귀찮게. 아, 그날 거기서 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귀찮게. 아, 그날 거기서 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귀찮게. 나도 왔네. 까너. 나도 왔네. 까너. 나도 왔네. 까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알 수 있죠. 저만 알 수 있죠.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 있을까요? 뭐 예술도 사업입니다. 뭐 예술도 사업입니다. 뭐 예술도 사업입니다. 뭐 예술도 사업입니다. 부자들이 모이면 예술 돈하고. 예술가가 모이면. 돈 이길 하죠. 부자들이 모이면 예술 돈하고. 예술가가 모이면. 돈 이길 하죠. 부자들이 모이면 예술 돈하고. 예술가가 모이면. 돈 이길 하죠.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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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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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쉬엄쉬엄 그릴 만 더 한데 말이죠. 때문에 아닌가요? 집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분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그림 그리러 자주 들리던 곳이었거든요. 온가 숨기고 있어.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말 좀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추리 중입니다. 다 챙겨왔어요? 사실... 뭘 봤는데요?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부터 왜 그래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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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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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언제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한 적 있니? 네가 언제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한 적 있니? 네가 언제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한 적 있니? 처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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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배도 따줘야지 뭐. 하늘에 배도 따줘야지 뭐. 하늘에 배도 따줘야지 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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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비쌀텐데. 그게 좀 비쌀텐데. 그게 좀 비쌀텐데. 내 건물보다 비싸겠어? 내 건물보다 비싸겠어? 내 건물보다 비싸겠어? 하나 팔지 뭐 하나 팔지 뭐 하나 팔지 뭐 엄맛 내가 그렇게 좋아? 몰랐어? 엄맛 내가 그렇게 좋아? 몰랐어? 엄맛 내가 그렇게 좋아? 몰랐어? 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맘테 알았어 맘테 알았어 맘테 알았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젠지 알아?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 추석하고 설날 광팬이야 아프세요? 방송이 언제예요 이게? 바로예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요? 변호사님 답지 않게? 변호사님 답지 않게? 누가 긴장을 합니까 나 긴장 안 했습니다 긴장한 척 연기한 겁니다 잘했죠 인터뷰 일부로 안 한 겁니다 왜 안 하셨는데요 찐팬인데 왜 안 하셨는데요 찐팬인데 왜 안 하셨는데요 찐팬인데 115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15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어떻게 해요? 정말요? 어떻게 해요? 정말요? 어떻게 해요? 아 뭐 자랑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115 부자예요? 115 부자예요? 115 부자 맞죠? 115 부자 맞죠? 11 우 vous 11 наверное 11 11 11 11 13 14 14 코를 아주 нак 찍어 wordt Fuck 있어 코를 아주 맞fill 까지 해주고 싶은 사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1억 계십니까? 1억 계십니까? 1억 계십니까? 지금 좀 더 비싸고 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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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억 불러주셨습니다, 다 억 불러주셨습니다, 다 억 불러주셨습니다. 5억, 5억, 5억 7억, 7억, 7억 7억 나왔습니다, 7억 나왔습니다, 7억 나왔습니다. 10억, 10억, 10억 벌써 30살이요? 20억, 20억, 20억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아버지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풀려는 하나예요, 저는 풀려는 하나예요 그럴려, 그럴려, 그럴려 근데, 근데,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 못 찾아서 안 닮는 것처럼 보일까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 같단 말이지?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 같단 말이지?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bb, 평소에 두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둘 분이 많이 다퉜어요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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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수께끼를 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수께끼를 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수께끼를 푼 것 같습니다. 내가 저택에 다시 갔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택에 다시 갔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택에 다시 갔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미 걸려져 있던 그림이 사라진 흔적 가게 필치합니다 그렇다면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현이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죠? 이거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다 낱명뿐이잖아! 다 낱명뿐이잖아! 내가 멀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등산복 입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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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디가 어떡하죠? 흔디가 어떡하죠? 흔디가 어떡하죠? 왜요? 왜요? 그날 그날 밤새 일하는 사람 새벽같이 데려온 곳이 여기에요? 밤새 일하는 사람 새벽같이 데려온 곳이 여기에요? 조용히 따라오시든가 그냥 돌아가시든가 조용히 따라오시든가 그냥 돌아가시든가 조용히 따라오시든가 그냥 돌아가시든가 그냥 돌아가시든가 여긴 길이 아닌 거 같은데요? 네 알아요 여긴 길이 아닌 거 같은데요? 네 알아요 여긴 길이 아닌 거 같은데요? 네 알아요 여긴 길이 아닌 거 같은데요? 난 이쪽 길로 갔을 거 같습니다 난 이쪽 길로 갔을 거 같습니다 난 이쪽 길로 갔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죠 거짓말 같아 두고보면 알겠죠 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자 커피염 고맙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저 커피 말고 다른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저것도 쇼일까 해? 글쎄. 저것도 쇼일까 해? 글쎄. 쇼라면 아주 제대로 하고 있네. 보통은 먹고 싶은 거나 말하지. 보통은 먹고 싶은 거나 말하지 보통은 먹고 싶은 거나 말하지 저런 부탁하는 거 또 처음 보느나 저런 부탁하는 거 또 처음 보느나 저런 부탁하는 거 또 처음 보느나 거품 목욕하면서 듣고 있던 그 음악이지? 거품 목욕하면서 듣고 있던 그 음악이지? 거품 목욕하면서 듣고 있던 그 음악이지? 마지막 그림이 그 호수네요? 네 마지막 그림이 그 호수네요? 네 마지막 그림이 그 호수네요. 네. 누군가가 숨어zelf 만한 곳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누군가가 숨어져만한 곳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음악 듣게 해주셨으니까요 음악 듣게 해주셨으니까요 음악 듣게 해주셨으니까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선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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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그 선물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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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밝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모든 걸 포기한 거죠. 모든 걸 포기한 거죠. 나만 이상해? 뭐가요? 안 이상해?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네요.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요? 근데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요? 윗층에 창고가 있어요. 윗층에 창고가 있어요. 윗층에 창고가 있어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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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자백했는데? 어제 자백했는데? 어제 자백했는데? 아직 못 들어졌구나. 아직 못 들어졌구나. 아직 못 들어졌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잠깐, 잠깐, 잠깐 미쳤었나 봐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한참을 걸어갔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다는 곳이었어요. 그 샛길도 그 호수도 그 샛길도 그 호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림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림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였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였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물었으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물었으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물었으니까 이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